매일 바이크도 신나게 타고 즐거운 여행하다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막내 동생하고 만나서 춘천 가려고 했는데 전철을 갈아타지 못하고 지평이라는 곳에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양평 레일 바이크로 왔습니다. 오늘은 또 양평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려고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행복한 여행 출발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찍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코스모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걸이 꿀을 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유 시간이 있어서 잠시 여러분들과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휴일에 여행은 참으로 우리에게 에너지를 보충하고 충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맑은 하늘과 태풍 뒤에 맑은 하늘 너무 좋고 공기로 양평 공기가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멍은 하늘과 조금만 조금만 내게 머물래 항상 모두 다 똑같은 순 없을까 후회적인 추억에 난간 무게를 너희가 문제 짊어지게 버거워 내 약해진 내가 억지로 상겨났던 내 도애 내게 모든 단계의 미루지처 자국 보여줘 모두가 더 좋아서 모든 걸 다 접시가 내 마음도 집주죠 널 원할게 주니 길을 떠나가 볼이 없어 길을 떠나가 Common 길을 떠나가 primeira cab 로 퍼 Logan 그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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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사진く장 모르는ง망 이 Ange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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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가 지금 사이가 브레이크 준비하라고. 어, 여기서 오기서 깜빡해. 아,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 되겠다. 아, 되겠다. 아, 감탄 잘 준비하세요. 세이버는 이러고, 발짝도 또 해서. 직통사고가 일렴이. 어.. 걱정됩니다 편한게 많으니까 내면 타는 문 힘든 사람이 아니면 아무래도 되게 힘든 사람이 아니면 15분 동안 가고 레일바이크 탑승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15분 동안 가야하고 20분 후에 다시 15분 동안 운전해서 와야합니다 운전은 상관이 없는데 달로 부르는게 많이 힘드네요 오늘도 1kg 이상 감당되지 않을까 좋은 추측을 해봅니다 신나는 하루 네일바이크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가족 단위로 많이많이 왔어요 저 뒤에 아이들은 엄청 지금 손지르고 신나 있어요 우리도 신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양쪽 네일바이크 양쪽 네일바이크 여러분들도 한번 와서 타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필수인데 오늘은 다행히 가속이 있어서 저희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지침이라 지금 그런거 아니 아니요 충전도 안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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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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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원한 진력이 홀림 아름다운 사회 진력과 내 차례 2마리에요 이거와던 러시아 내 차례 2마리에요 장난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다른 곳에서만 날아갑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facil서 Resp realm 바나 소 Round Tan 알 손 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